Q. 저와서 문은? Q. 저와서 문은? 가자! 나에게 할 말이 있어. 나는 널 좋아해. 여기 무인도에 정착한지 어느정도 478년 역시 혼자가 됐다 일단 물에 빠져야되는데 이 꽃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너와 닮았어 이 꽃이 늦겨봐 한길없지? 다 왔다 다 왔다 여기는 양양 촬영을 하고 있지 그럼 촬영을 들어갈게 여기가 뭐예요? 쌍놀 보시면 맏형들이 촬영의 포문을 열었는데 엄청 잘라요 제가 한 번 봐봐요 가봐 자 가져가 안 가져간다고? 왜 이렇게 해야지 왜? 이유가 뭐야? 별로 안 예뻐? 이렇게 안녕 안녕하세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러면 어쨌든 이미 불어졌죠 자 문빈의 모습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인어 왕자의 우혁의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아 아 아 다들어가 내 맘토로 가 다들어가 내 맘토로 가 다들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왜 이렇게 쓰는 거야? 검은 봉다리 뒤집어 쓴 거 봤을 때 아아 제가 버킷리스트를 10개 정도 작성을 했었는데 그중에 글쓰기가 있습니다 목 좀 한 번 풀어주세요 아아 아아 적지를 한 번 해주세요 하아 하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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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조심하세요 나랑 목표를 해야지 음 다 똑같은 거예요 어? 빈이 있어요? 오오 다녀? 다녀? 나의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? 너 몸이 영원할까? 너 너무 덥지 않아?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? 빛이 같아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? 하이 똥 오랜만 지금 여기는 가평이야 오늘 날씨가 진짜 춥다 후 내가 지금 우리가 찍을 곳을 한 번 보여줄게 근데 엄청 예쁘다 이리 봐라 샤페러 초점 와 아 됐다 과습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과습을 하는 연기를 알아주셨어요 진짜 밟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영화 찍을 때 이렇게도 하잖아요 꼭 쉽지 않구나 드리겠습니다 몰라요 글쎄요 아마 로아를 찾으러 가는 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랩샷